안녕하세요 혜연이에요 제가 최근에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를 약간 가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턱관절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나 이를 악 물고 자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를 많이 갈거나 아니면은 턱관절이 아프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턱관절이 아프면 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턱관절을 조금 찜질을 해줄 수 있는 찜질 패드가 좀 괜찮나 해가지고 요즘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점이 좀 좋았는지 그리고 이런 이갈이가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그런 분들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제 턱관절 패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스포레라고 하는 턱관절 찜질 팩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됐고 어떤 분들한테 주로 추천을 드리냐면 저처럼 이갈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입을 딱 벌리거나 이렇게 딱 안 다물었을 때 약간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귀나 아니면 뺨 아니면 턱 이런 부분들이 약간 뻐근하고 아플 때 아니면 침을 조금 삼키기 힘들 때 이런 분들한테 조금 추천드리고 싶고 입을 이제 최대로 벌렸을 때 손가락 3개가 안 들어가는 경우 이럴 때도 많이 추천을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턱관절 자체를 조금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게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얼굴 전체적으로 붓기를 완화시켜줌으로써 혈액순환도 촉진을 해주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제품 언박싱을 하면서 뭐가 하나 들어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성분 자체가 겉에는 천연 염색면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면 그리고 속지 안에는 면하고 팥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팥이 붓기 완화를 해주는데 되게 좋은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팥을 얼굴에 또 대고 있으면 충분히 붓기도 많이 완화가 되고 팥이 칼륜 성분이 풍부해가지고 붓기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거 알고 계세요?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 열을 지속하는 그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열 효과를 주는 데는 팥만한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팥이 들어가 있고 보통 이런 열패드 같은 거나 아니면 찐질팩 같은 것 중에서 현미가 들어있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현미 같은 경우는 열 지속 시간이 짧고 그 안에서 벌레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 염색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피그먼트 원단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자파나 유해물질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제품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 건데 제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얼굴 크기하고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굴이 실질적으로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관자놀이까지 넉넉하게 이렇게 감싸주면서 사용이 가능하고 혹시나 외국 제품일까 아니면 뭐 중국 제품일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핸드메이드로 딱 300개만 제조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제품 같은 경우에 이게 팥이 들어있다 보니까 무거워서 내가 좀 활동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걸 언제 사용을 했냐면 잘 때는 솔직히 좀 불편해서 사용을 못하고 컴퓨터 할 때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이게 제품 자체가 이 안에 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꼭 데워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팥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입도 가능하거든요 여기가 찌찌이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대고 있으면 여기 턱 부분이 이제 붓기가 좀 바라앉으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팥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 무겁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마주할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좀 뭔가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4월 19일까지만 현재 할인 이벤트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갈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꼭 이거 떡찜질 패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